4, 3, 2, 1 2층에서 막는 것 같네요. 2층에서 막네요 얘들 아이고 호그한테 잘리면 안되는데 뒤에 있어요 뒤에 트레이서 저희 팀 긴지 2층에 트레이서 어 왜이리 잘 부수냐 망양아 빠졌어요 로드오브 그랩 없어요? 리퍼 궁 찾을거에요 트레이서 위에 트레이서 윗길 윗윗윗위 뒤에 보세요 아이고 오케이 나이스 로드오그노궁 왼쪽에 스피디하게 된다 왼쪽에 리퍼 다운 트레이서 트레이서 궁 트레이서 역경 빠졌어요 우측 정면 트레이서 빠졌어요 정면에 루시오하고 자리아 루시오 개피 루시오 개피 우측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우측 디디디디디디디디디 오케이 트레이서 다운 2층 먹을게요 넥크리 노선강 힐러하고 탱커 둘다 다운 리퍼 망령 없어요? 다운 위에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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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아무리 3명 맥크리 궁 빠졌다 이거 따러 가자 오케이 팔아 볼게요 팔아 반픽 팔아 반픽 스킬 없어요 나이스 나이스 저 혼자 합니다 혼자 브리핑하면서 하는거에요 보이스챗으로 돼지 다운 탱커 2명 다운 디 리퍼 리퍼 망령 없어요? 리퍼 다운 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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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 뺐죠? 아 이거 못막아 아 자리야 저거 못막아 아 자리야 저거 못막아 아 자리야 저거 못막아 리퍼 망령을 받았어요 아이 죽겠다 나 살고싶다구 겐지궁 겐지궁 리퍼붕 리퍼붕 조심 리퍼붕 빠졌어요 힐킷 먹고 풀피 너 이 자식아 나 풀피다 리퍼 망령은 빠졌어요 임기 준비 완료 그랩도 빠졌네 리퍼붕 리퍼붕 원숭이 나왔어요 원숭이 로드호그 리퍼붓 로드호그 옆 옆에 골목에 있어요 로젓호그 맛있 kull 이거나 받아라 오케이 나이스 동전 동전 맘게임 공격이네요 이거 음성챗때문에 아는거에요 바뀌는지 안바끼는지 금방 그대로 해도 괜찮을거 같고 좀더 안정적으로 뚫으려면 3탱해도 되고 리퍼는 있는게 괜찮을거 같고 3탱할까요? 제가 다른 공격 겐지같은거 디바합니다 금방전에 디바했었어가지고 디바가 이렇게 사깁니다 전 버프전 디바는 거의 개똥처럼 못했는데 솔직히 지금 디바는 사기야 어 사기에요 정확히 말하면 사기야 뭐 다른거 뭐 수시고 붙일 필요가 없어 그냥 사기에요 사기 잘쓰고 못쓸고 할 필요없어 솔직히 우클릭으로 날아오는거 다 막으면 돼 그냥 우클릭으로 날아오는거 다 막고 그냥 어그로 끌면서 그냥 이거 이거 하고 좀 그 돼지같은 중뚱한 애들이 있으면 가까이에서 이것좀 갈겨주면 훅 가 그냥 머리에다가 이거 갈겨주면 중뚱한 애들은 피 훅 달거든요 음성챗이 안바끽니다 그러니까 공격에서 공격으로 계속 가면 안 바뀌어 공격 수비로 바뀌면 바뀌는데 채널이 그래서 금방 공격하다가 음성챗이 안바뀌잖아요 그럼 공격 계속하는거니까 동전도 공격 나온거죠 자리야 자리야하고 로드옥이 좀 짜증나기지 자리야 아 좌클릭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너무 아파 얘들 또 2층이에요 또 2층에서 막네요 자리야하고 로드옥이 다 2층 올라가 있어요 로드옥 로드옥이 кров에 빠졌어요 조 Garg 저 원숭이도 있어요 3 탱이 3 탱이 어그로 끌게요 SkH 원숭이 원숭이 개피 원숭이 토끼예요 자리야! 자리야 컷! 자리야 컷! 돼지 건물 안에서 공 쓰고 있어요 컷! 나이스!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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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나이스 나이스 수고해요 77점이다 이거 잘한다 가! 내가 받아버리네 이건 솔직히 근데 라인 하르타 아니냐? 라인 하이라이터 같은데 라인이 저 궁 써져가지고 잡은거거든 라인이 라인이 금방전은 궁으로 잘 나온거야 전 그레스 개똥같이였다 와 와 오버댓했어 전 그레스로 와 처음 수비할때는 너무 못했네 그 다음 공격할때 디바 디바가 너무 좋아가지고 꿀빠리가 77점이네 에 타일 칠칠칠점이네 에 퀴즈